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이제 좀 있으면 요엘이 만나러 가는데 지금 집이에요 집에서 버스 기다리고 있어요 버스 시간 아직 안 돼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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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도 잘 들어오셨네 여러분 오늘 뭐 하셨어요? 오늘? 금요일인데 지금 일 끝났구나 요엘이다 이따가 9시에 요엘이랑 약속이 있어가지고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버스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안 와요 오늘 기말고사였어요? 기말고사 잘 봤어요? 기말고사 잘 봤어요? 기말고사 잘 봤어요? 저 요엘이랑 삼겹살 먹을거에요 삼겹살 9시에 고깃집 가서 고깃집 가서 둘이서 7인분 먹을 거예요 7인분 네, 기완이가 쏘기로 했어요, 묘회리가 고맙습니다 저희 두 명이서 근데 한 5인분 먹지 않을까요? 일 지금 끝나셨구나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아, 한국은 전기가 정말 暑이죠 전기가 아 오랜만이에요 아 낮이... 더워요 일본은? 아 한국 공연은 아마 내년쯤에 있지 않을까요? 내년? 내년쯤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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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년쯤은? 아... 일본은... 어떻게 돼? 어떻게 돼? 노쩍은... 아 이게 채팅이 되게 좀 느리구나 아까 아까 쳤던 게 되게 바로바로 안 올라오네 오 홍대 홍대 저도 내일이나 내일모레 갈 건데 요일이 쟤 왜 저러지? 저희 한 10인분 먹지 않을까요? 둘이서? 아마 그 가게는 문을 닫을 거 같은데 진짜 왜 저러지? . . . . 한글자막 by 한효정 뭐? 뭐? 저희 얼굴만 봐도 배불러다 감사합니다 도시락 벤도 드시고 계시구나 벤도 뭐 먹었어요? 아르바이트 제 기분이 좋네요 다이중입니다 다이중입니다 진짜 좋네요 아, 저 왜 저래요? 왜 저래요? 왜 저래요? 아 여긴 지금 집이어서 안 돼요 저희 밖에 엄마 있어가지고 머리 머리 쯔까쯔까 댄스 아 하이큐 진짜 좋아요 저 히나타랑 카게야마 지금 학교 끝났어요 수고했어요 오츠카레 삼아 되시다 아 집이면 하즈까시 하즈까시 하즈까시데스 엄마 밑에 있는데 엄마 밖에 있는데 말하려면 3초도 안걸리는데 인스타라이브 보고 있어요 눈팅하고 있어요 접으라고 진짜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아 엄마 왜 그래 김치 김치 갖고 와 챙겨 가겠습니다 재미없어 아 저 노잼 아닌데 아 근데 제 별명이 맨날 노잼 이어가지고 한국에서 별명이 노잼준이었어 노잼준 아 무슨 얘기가 하즈까시데스 어 요에 동시동시라방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왜왜 왜왜 이거 뭐야 이거 어디야 안녕하세요 오 카페 여러분들 저는 카페 너도 버스 기다리고 있어 아니요 저는 형준이 그 사랑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죠 아 오 오 나 이거 처음 해봐 재밌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아이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비아이티 저는 비아이티 입니다 네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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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시까지 9일이 하하하하 갑자기? 갑자기? 갑자기 3시까지 9일이 네 3시까지 9일이 어 근데 7이 뭐였지? 1,2,3,4,5,6,8 8,7 8,7 8,7,7 왜이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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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장에 거울이 있어요 지금 자몽주스 먹고 있어요 주스 지금 주스 주스 지금 주스飲みます 아 아 주스 맛있어? 주스 정말 정말 맛있어 네 네 네 저는 시끄러 하이 나의 하이 네 정말 아 네 하이 진짜 아 나의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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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카메라에 혼자 대가 자괴감 드네 중간에 아이큐을 부탁드립니다 제가? 네 아 세이노 구다사이 세이노 재밌지 않습니다 재밌지 않습니다 아 귀여워요? 재밌지 않습니다 재밌지 않습니다? 재밌지 않습니까? 네 뭐? 재밌지 않습니다 재밌지 않습니다 중간이 중간이 밥 먹을까요? 아 뭐? 뭐지? 밥 먹을까요? 밥 먹을까요?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Bye bye.